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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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터진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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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돼 뭐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간거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하이 액션 비오네 출발 출발 액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호호 호호 안녕하세요 지렉대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건데 지렉대님 뒤를 봐주시겠습니까 과연 뒤에 뭐가 있을지 정말 도키도키하네요 네 뒤로 보세요 샵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게 뭐야 아 이게 일반 TNT이잖아요 하지만.. 옆에는 그 정말 작은 블럭 TNT 1,000개를 놓았습니다 여기 하나 블럭에 1,000개가 들어가는거에요? 아 그쵸 이거는 핵폭탄 수준인데요 거의 아 근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네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저 미니 핀 TNT가 파괴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좀 멀리서 자 이렇게 놓고 정말 작죠 자 한번 터트려 볼게요 미니 TNT 1개를 자 터치니다 오 오 갑자기 커지는 Fort 작아지는 열맬성건가요 아 네 하지만 여기에 천개Bro 에 들어갔기 때문에 파괴력이 굉장힌겁니다 천개면 서버가 튕기는정도 아닐까요 글쎄요 저 permettre 안의 컴퓨터을 cass regime TNT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터쳐볼건데 그냥 터트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일단 그러면 천기의 TNT와 일반 TNT 한 개를 같이 한번 터쳐보겠습니다 서버에 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이 맵을 저장해놨어요 터쳐볼게요 한번 가시죠 이거 컴퓨터 터지는거 아니야? 아 이거 녹화하다 컴퓨터 꺼지는거 아니야? 자 한번 터쳐보겠습니다 우와! 야 이거 렉이 걸려 우와 우와 여기까지 파졌어 야 한번에 천기가 터지니까 그래도 괜찮네 어 그러네 근데 뭔가 상상 이하의 아 그래도 이 정도 파진거면 대단한거죠 아 그렇죠 TNT 그래도 한개잖아요 그래도 거의 그치 그치 한개의 크기인데 이 정도 터지는건 대단한겁니다 오늘 주인 이름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 안에 작은 TNT 방이 있습니다 어 들어와주세요 주인 이름을 넣고 한번 미니티인트를 터쳐볼거에요 아 실험용 G로 불렀다 아 네 실험용 G로 한번 불러봤는데 자 오늘 그러면은 어 갑옷을 살아야되니까 갑옷을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지급을 해드릴게요 네 상의도 좀 주실래요 위를 막아드릴게요 와아아아 네 들어가세요 네 여기 자 위를 막아둘테니까 여기 가만히계세요 네 이게 아니 어쩐지 제가 자고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인형이님이 빨리 부랴부랴 컴퓨터를 킬하더라구요 아 진짜 열심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킬하면서 아 아 오늘 주일대님을 그 죽일 생각에 너무 신나버렸네요 그래도 이게 파괴력이 이렇게 센거 같지는 않더라구요 센나? 생각했던거보다는 약하네요 진짜 너무하다 진짜 어 잠자는 사람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렇게 TNT에다가 가두고 어때요? 이 많은 TNT 사이에 이렇게 있으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지금 주변에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씨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북한 해치럼에 지금 동참하시는거군요 네 지금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주일대님과 오늘 정말 아 주일대님 이제 슬슬 안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저도 이겸님 슬슬 빛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아 주일대님이 지금 이겸님 이겸님 아 네 즐거울 것 같아요 주일대님의 비명소리가 정말 여기까지 지금 들리네요 와 와 진짜 많다 날 빨리 자게 해줘 와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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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됩니다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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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蛤 Pi 기대됩니다 이게 기대되면 기대되민 기대되 onun 진짜 화가 나네요 와 이제 주인대님이 안보여요 저는 지금 비참줌이 안보입니다 와 안보여서 기분좋다 왜왜 뭐가 기분좋은거에요 멤버가 안보이는데 예? 자 이제 주인대님 레드스톤 블록으로 죽여드릴까요 아니면 레드스톤 횃불로 죽여드릴까요? 그런것도 선택지가 있습니까? 아 네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네 네 그러면 아 간지나게 레드스톤 블록으로 해주세요 네 한번 시원하게 아 지금 갑옷에 입으셨으니까 저는 살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 진짜 갑옷도 이런것만 죽어 자 터칠께요 네 3 2 1 2 2 4 2 3 2 2 5 5 3 야 공중이 다한거 봤어 오늘도 2여배에 술수에 놀아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높은 TNT와 작은 블록으로 똑같은 TNT를 만들었습니다 터치해 볼게요 궁금해서 만들어봤어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네, 레츠고! 오오오오오오! 오! 오! 밑에까부터 터지네 이건? 네 진짜 마인크랩트 몇년차시죠? 어 글쎄요 왜요? 네 이건 당연한거 아닌가 이제 대충 어떻게 터지는지 잘 보셨을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인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할건데요 자 일로와보세요 자 이게 뭔줄 아세요? 어 TNT 대포 아닌가요? 아 TNT 대포 맞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고 자 TNT 대포는 어떻게 터치는거냐면 자 이렇게 설치한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이 TNT가 날아가는거에요 쭉 빵 하고 자 한번 터쳐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표적이 되겠습니다 아 네 거기 서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맞춰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TNT 대포 발사준비 자 간다 마치 다를거 같은데 발사 아이 비껴나갔네 자 하지만 이제 발사하는 TNT 폭탄이 맨 앞에 있는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이거를 미니 TNT로 바꿔서 발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지 미니 TNT로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한데 네 한번 제가 한번 미니 TNT를 여기다가 잔뜩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미니 TNT도 발사가 될것인지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아 미니 TNT 미니 TNT 아 미니 TNT 아 미니 TNT 이게 만약 진짜 흠 발사가 되면 와 대박인거야 아 강력한 무게가 될 수 있겠죠 엄청난 발사로 이번 영상 대박난거야 대박난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자 지금 한 백개정도 깐것 같거든요 앞에다가 네네 좀 무서운데 이거 진짜 죽는거 아니야? 흐흐흐흐 어 거의 지금 미니 TNT를 거의 성처럼 싸왔습니다 제가 어 야 절치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네 한번 진입대님을 맞출수 있을것인지 한번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합니다 와 이거 발사 될까 이거? 될까 이거 될까? 될까? 어 될까 될까? 어 아 아싸 살았다 아 이거 안되네 발사 안되네 아 아 아 조금 아쉽네요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이거 발사됐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자 하지만 대포발사는 안되지만 정말 아쉬운 마음을 이끌고 자 진입대님이 아까 직접 만드신 그렇죠 TNT 널뛰기 다 있거든요 TNT 널뛰기 아 아 아 한번 타봐도 될까요? 네 한번 타보시죠 아 지금 누르시면 안되는데 아 네 기다리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네 네 진입대가 혼수 만든 TNT 장뛰기 장뛰기 오케이 자 그럼 뭐 출발합니까? 네 출발하세요 레츠고 어 어 간다 간다 가 와 오 오 어 신틴이두 한번 타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래로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자 맨 이집거가 되면 최후점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와 진짜 높이가 잖아 야 이거 재미있는거 미니게임 자 이제 그냥 하고 재미없잖아요 내기를 걸고 한번 해볼까요 이 위에다가 TNT 바로 위에다가 작은 TNT블럭을 설치하는 겁니다 되게 많이요 이것도 과연 이것도 될지 과연 이게 될란지 어 이게 더 높이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TNT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대충 한 좀만 많이 설치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하는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 이거 우주 끝까지 뚫는거 아닌가 제가 볼테니까 GD님 한번 목숨을 걸고 뛰어보십시오 자 다 설치했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갈게요 굉장히 설레는군요 과연 GD님이 오늘 실험지로 오시는 이상 자 3 2 2 1 2 2 2 2 2 2 2 2 2 3 키드님은 발사가 될 것인가? 와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 아 뭐야 아 이거 작은 TNT는 발사.. 뭐야 안 터졌는데? 어... 이렇게 해야되나보다? 어... 뭐야? 아래다가 설치해야 되는건가? 아래다가 설치해보실래요 그러면? 아래다가 한번 설치해볼까요? 어 뭐야 어! 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와아아아아아 야! 말도 안 돼! 야! 장난 아니다 방금 높이 그러면은 높이 뛰는 거 확인했어요 그쵸? 제가 이럴 줄 알고 높이뛰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높이까지 올라갈 것인지 제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죠 오케이 오케이 요기 앞에 보시면 바로 아래에 있는 게 TNT의 딱 한 블럭 모양이에요 크기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이만큼 이만큼의 크기입니다 자 이 레버를 누르면 네 레드스톤 블럭이 올라가면서 터질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레버를 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자 같이 타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를 해서 같이 날아가죠 야야 이거 얼마나 높이 들러나 갑니다 오케이 갑시다 아 이거 손에 안 닿는다 제가 갈게요 하나 둘 셋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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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야 터진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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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뭐야 어디까지 날아간거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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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졌어 이게 웬일 뭐야 이게 어디야 어 1500까지 올라갔어 와이 1500 와 말도 안 돼 물 나뻐 물 나뻐 물 나뻐 물 나뻐 살았다 진입 때문에 살았을까요 와우 저는 죽어서 다시 왔습니다 아 나 1500까지 올라갔어 헉 말도 안 돼 야 미니블럭 굉장하구나 와우 자 어쨌든 오늘 주니테님 네네네 오늘 함께 미니블럭 미니블럭 1,000개의 미니블럭을 오늘 체험을 해보셨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 진짜 뭔가 신기했어요 엄청 신기했죠 근데 진짜 실험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장난이 아니라 다음에는 더 진입 때문에 더 괴롭힐 만한 콘텐츠를 가져올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아주 작은 미니 TNT로 오늘 재밌게 놀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